긴장되네? 아주 귀여워 어...스워드게임 일로와 으응 아 귀여운 녀석 당장 이리 오세요 제가 참교육 발차기 날려드리겠습니다 한 대 맞고 오우! 이게 고인물이구나 느끼게 해드릴게요 저는 6급입니다 6급 어디서 비귀너 주제에 설치세요 에? 동기중 동기부유중이구나 아 이게 딱 나갈랬는데 동기부유해주는거지 오세요 이새끼 뭐야! 응 덤벼 커스터마이징 재미있었지? 끝났지 롱 으응 어 무빙보니까 아주 못해 아 무빙보니까 뽀뽀뽀러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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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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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좋아 다다다다다 아 잠깐만 뭐야 아유 아 지금 뭐야 아유 뭐야 이거 고인물이네 아유 무빙부터 고인물이네 아유 탓 아 이새끼 뭐야 어 태권네가 손쓰면 반치 모르냐 슈 빨라마 어? 응 덤벼또다다 뚜 뚜 뚜 따 따 어 아프지 왜 아플까 슈 빨라마 어? 어 어 이새끼가 한국인이 아닌가 슈 빨라미 어 탓 어 탓 어이새끼야 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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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아 아 아 아 올리지마 올리지마 올리지마라 어 저 탓 탓 어 다 국제경기에서 된다고? 우리 태권도장 안되서 슈발라마 어 그렇지 탓 탓 탓 어디 이새바 와 이거 뭐 말도안돼 와 슈퍼마 이거 말이냐 이기씨가 언제까지 이게 던파가 됐냐 이러니까 신의 유저가 없어지지 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예 저 어 아프지 슈발 왜 아플까 어 왜 아플까 슈발라마 으응 뚜 뚜 헤헤 하단이 약하네 아 하단이 약해 하단이 어 탓 탓 탓 하단이 하단이 하오 헛 아 이새끼 또또또 또또또또 다어 하 Bean 아 아 아 카과 송상하는거 어디있어 슈발라마 헤헤 호 inh 탓 탓 탓 타! 슛빨려 봐! 아 segundo 폣 텃 턱 턱 텃 텃 텃 텃 텃 thou 아니 상 Start 핸드 아야! 오! 와더오오오!! 아다리에이! 아닷! 아앗! 아다오! 어어어응 별거 아냐 별거 아냐 별거 아냐 별거 아냐 흐흐흐 음 별거 아냐 슈а 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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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하 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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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레이지 레이지 좋아 좋아 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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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탓! 아! 어떻게 썼냐! 이야! 아! 이거를! 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시민전에서 아 괜찮아! 바.. 봐줬다 아 이게 어떻게 썼냐 방금 어떻게 썼냐 나 이거? 아 일단 기다려 봐 덩이 많이 간지럽구나 음.. 허음.. 덩이 많이 간지럽구나 아깝다 피지컬 싸우면서 살짝 밀렸을 뿐이야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은거 좋았고 제가 컨디션이 안좋았습니다 아이저가 하고나서부터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손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맨드들 약간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개바르겠습니다